굉장히 귀엽고 깜찍 타이틀곡 꿀은요 굉장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봄에 맞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힐링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꿈이 제가 승무원 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승무원 어 제가 핑클 선배님 곡을 정말 좋아하고 그 블루레인 부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아 저는 전세계 길거리 투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단호박 식혜 화이팅 화이팅 우리 무무들 너무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하누 한우 KBS 월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2020년